친구가 높은 뇌가 시원시원한 것 같은 느낌? 친구가 높은 뇌가 시원시원한 것 같은 느낌? 친구가 높은 뇌가 시원시원한 것 같은 느낌? 우와! 돈, 코츠, 나베! 우와, 위에 꽃이에요? 저거?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담았지? 아, 스키야키! 고기는 엄청 푸짐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다! 내용이 너무 충실하다! 약간 달달하고 짭짤한 약간 찜빡같이 간장 베이스일 것 같아요 아, 성게 여러분! 알밥! 어머, 저기요! 아, 은희! 이거는 케이크다, 케이크! 그러네, 케이크네, 거의 아니, 지금 성게알이랑 연어알이랑 무슨 일이야? 연어알이 유리구슬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맑은데, 너무요? 저거 들어간가 봐요 회가 깔려있고 위에 연어알이랑 성게알이 있는 3개 저거 섞어 먹어야 맛있지 진짜 맛있겠다 제주도 성게 고등어 봉초밥! 나 너무 좋아해! 진짜 맛있는데 봉초밥이라고 하는 게 보통 밥을 말아서 위에다가 초밥을 올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웜삼겹!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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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뜯었는데 뜯기는 거 봤어요, 살? 얼마나 구란까? 어떡해 엄청 부드러운가 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성게 연어알과 하나 나왔습니다. 너무 예뻐! 비주얼. 진짜 너무 예쁘다 이거. 이게 성게, 이게 연어알? 연어알, 성게. 와, 흘러내린다. 입에 딱 넣으면 알 톡 터질 것 같아. 사장님, 이거 사이에 있는 건 뭐예요? 그 도미, 광어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살짝 소스에 재놨어요. 밥에도 뭔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갓김치, 섞여서 갓김치. 갓김치. 맛있겠다. 식는 맛을 좋나 보다. 오독오독하겠다. 그러니까요. 일단은... 미쳤다. 자, 60분 스타트. 오, 감동이야. 음... 장난 아니야? 어때? 으음, 녹아. 으음, 어떡해. 장난 아니야? 어때? 아... 오, 대단하다. 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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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질. 음... 대박. 와, 성게 진짜. 성게도 녹아. 녹아? 자, 소영, 소영, 소영 갑니다. 소영, 소영이. 와, 성게 진짜. 성게도 녹아. 이거 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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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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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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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왔어, 왔어, 지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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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너무 큰 냄새 도대체. 와, 저 찐이다. 연어 알이 톡톡 터져. 톡톡, 톡톡 터지지? 톡톡 터지지, 그래. 연어 알 터지는데 성게알은 녹고. 성게알이 간을 맞춰주는 것 같아. 약간 짭조름하게. 그리고 이거 밥도 간이 배어있어, 다. 그 양념을 따로 하셔가지고. 밥은 또 밥대로 톡톡 씹히고. 진짜 그냥 다다그 자체 아니야, 완전? 와, 미쳤다. 이거 너무 맛있다. 세우튀. 와, 와우. 밥, 밥. 아, 이렇게 나오신 거다. 자, 지금 새우튀김 새우마이옵니다. 맥은 자 skis를 냉정한 레몬odu 표기 mils에 워홀 막대한 심물 보였어. 아, 소영이 여기 들어갔어요. 소리! 바삭바삭해? 어, 소리 봐. 이게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거 보면 바삭바삭함이... 아, 예술이 지금 값 나와서 완전 맛있는 온도. 아, 예술이 지금 값 나와서 완전 맛있는 온도.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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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 음! 음, 음, 음. 어? 아, 수다 들어갑니다, 수다도. 나, 수다. 오, 수다. 역시 고치네요. 아... 약간 탱글탱글한 맛이랑 크리미한 맛이랑 아몬드가 오독오독거려서 식감이 3가지다, 3종 세트. 3합이야. 탱글, 고소, 아삭. 오, 이제 나베 나왔다. 돈코츠나베. 이제 돈코츠나베 나왔습니다. 아, 비주얼 진짜 이쁘다. 곱다. 와, 곱다 진짜. 진짜 약간 물갈비처럼.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담았지? 자, 국물부터 가야죠. 우와. 우와. 국물이 어때? 진짜 고소해. 진짜 맛있나 보다. 우와. 구수하면서 깔끔해. 하나도 안 느끼해. 그렇지? 야. 와. 대박이다. 아, 진짜 깔끔해. 고기에 맛있고 깊은 맛은 나는데 기름에 느끼한 맛은 없어. 없어, 없어. 따뚱. 야, 이거 완전 대박. 진짜 맛있다. 이거 완전 대박. 오, 저 뜬가 봐. 야, 쓸데. 뭐야? 야. 점석으로 먹는데 그거, 저걸 잘라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육주 치기 아니야. 이거 면 치기가 아니라. 이거 тех분들은 아니예요? 행복해 먹는 거. 와, 최고인가 봐. 진짜 맛있나 봐. 아 꼭 소고기 같군 되게 고기가 얇은데 부드럽고 촉촉해 그리고 이 숙주가 왜 있는지 알겠어 너무 부드러우니까 좀 아삭거리는 식감 좀 느끼라고 아 이거 뜨거워요? 네 감사합니다 아 매콤한 거 아 이건 매콤한 거잖아 그치? 매운맛으로 갑니다 두 번째 동꽃 진압의 시작입니다 이거 매운맛입니다 이건 매운맛이구나 나베 진짜 얼큰하겠다 오 씨야바 아 매운 게 더 맛있어 저녁에 술 한잔 하셨군요 아 해장하러 온 거 같은 느낌이에요 해장되는 느낌? 약간 매운탕처럼 많이 냅진 않은데 딱 그 고소한 맛도 있으면서 조금 더 얼큰한 게 있어 해장되는 느낌? 매운、 허가 매운 것 보다 후원 느끼는 매운 향이 올라오는 거예요 응 색깔이 빨 coordinates 이런 거보다 그냥 여기는 약간 succ fullness 그냥 여기가 약간 깔끔한 거 소영이 소영이도 들어가요 지금 자 소영이 안 끓어요 우와, 오. 남들이 보면 소면 먹는 것 같아. 치명 먹으니까 느낌이 또 다르다. 기름이 끓고 있어 저 불방 끓는다 끓어 자 수다 들어갔어요 시간은 갑니다 자 60분 스타트 수다가 스타트를 끝내요 자 말리고 들어갑니다 안 비는가보다 안 비는가보다 맛있어? 생각보다 자 아미도 한입 들어갔고요 고소하고 그리고 익혀져 있어서 고등어라서 비린맛이 강할 줄 알았거든? 근데 그렇게 강하지 않아 고소하고 그리고 익혀져 있어서 약간 약간 고등어 구이랑 밥이랑 먹는 느낌이야 이 정도면 괜찮지? 오 두 개를 다 빨리 넣어 두 개 한꺼번에 넣습니다 오 또 뭐 나왔거든요? 통삼겹조림이 지금 나왔습니다 통삼겹조림이 지금 나왔습니다 아 이거 봐 삼겹살 완전 부드러워 우와 뭐야? 그냥 바로 뜯어지는데? 다 뜯겨버리네? 뜯어지는데? 오 드러... 와 아미 아미 아미가 방금 통삼겹조림을 뜯었는데 뜯기는 거 봤어요? 살? 얼마나 불한 거 엄청 부드러운가 봐요 너무 부드러워서 부서지네요 그니까 와 근데 부스러져 맞아 뼈도 있거든? 뼈가 엄청 그냥 녹아 잡고 있는데 부스러져 월 월키 와 계란 짱맛 음 어우 이거 너무 좋다 진짜 너무 맛있어 에이 딱 좋아하는 거야 나는 맛있어 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약간 동파육 느낌 어? 동파육 느낌이다 약대 안 넣은 동파육 불고기 소스 같기도 하고 간장소스 달고 달짝지근 와, 나왔죠? 뭐가 나왔죠? 닭고기 스키야키 나왔습니다 아니, 저 안에 들어간 닭고기는 껍질을 한 번 구워서 담았다고 하니까 한 번 바삭하게 너무 풍미가 있지 않을까? 너무 풍미가 있지 않을까? 닭 껍질의 감칠맛이 확 돌겠네요 그렇죠 와, 이거 염통이야? 닭통찜인가? 염통? 염통이 들어있네 염통이 엄청 맛있잖아요 염통은 지금 먹어도 될걸? 하나 더 너 넣을까? 내 또 그냥 앙냥냥 음 어때, 방금 염통 꼬치가? 염통 진짜 쫄깃쫄깃해 냄새 안 나고 이거 고기 먹어도 될 것 같아 아, 역시 아니에요 맛있게 먹어 참 오, 덜렁거리는 고기 봤어요 얼마나 번 들었길래 고기가 덜렁거려 근데 확실한 건 고기에서 간이 많이 배지는 않는 그래서 그냥 국물로 먹다기보다는 약간 고기의 본연의 맛을 먹는 느낌? 답고기 본연의 맛 그래서 그냥 먹어도 좋아 날계란을 이렇게 깎거든요? 근데 보통 나베는 날계란을 찍어서 먹어요 노른자에다가 그렇죠 그렇죠 날개랑 스키야키 소스 그러면 되게 고소하잖아요 고소함이 배가 되죠 아 진짜 고소하겠다 진짜 고소하다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네! 고을이! 와 누른자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 누른자 진짜 고소하다 고소함 더하기 고소함 우동살이 남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소함이 진짜 짭이에요 아니 저기에 또 국물이 짜박짜박하게 끓으면 우동살이 약간 볶음면처럼 되잖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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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얼마나 맛있어 양념 진하게 배서 아 밥 말린 우동 들었어요 이야 우동을 이렇게 말리고 열기를 식히고 음 아 우동살이 진짜 맛있다 남들이 먹으면 우동 드라이하는 줄 알겠어요 네 건조시켰어 엘리베이터처럼 지금 위험해 야! 수다 수다 우동 면치에 갑니다 수다도 가요 자 아미 수다 동시에 갑니다 오우 나부터 먹을게 네 아미아미 오우 한 번! 쪽! 두 번! 착지! 오우 역시 대단합니다 진짜 수다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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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컸다 진짜? 와 이거 진짜 컸다 마지막 사업에서라도 드려야 될 거 아니야? 네 뭘 뭘 그거라도 드릴까? 뭐 아 저번에 했던 거야 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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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치킨 남방이라고 매니저 우와 생일이라 새워서 촛불처럼 촛불처럼 오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와 계란? 계란인가? 한번 먹어봐 내가 그 타르타르 계란 같은 거 넣어가지고 아 그쵸 그쵸 진짜요? 아유 진짜 무겁다 부드럽다